음 생각해보니 나하고 잘 맞을 것 같기나 확실히 난 좀 틀이 짜여져 있고 규칙이 있는 집단이 편하긴 한 것 같은 그렇긴 하지 능력 없는 인간들이 명령하는 것만 없으면 참 좋은 직업인데 말이야 크크 직업으로선 나름 괜찮지 않나? 안정적이고 맞아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많으니까 그 정도 좋은 것 같아 난 딱히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엔티제는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크크크 난 권위주의를 혐오하는 사람이라 크크 난 군대 있으면 뭔가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 같아서 별로야 맞아 좀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하긴 군인이면 이것저것 제약되는 게 많긴 해 그래서 군인분들이 대단하신 거고 난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위에서 시키면 내가 이해 안 되고 틀렸다고 생각돼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별론 것 같아 직장 생활도 빡센 데 군대는 어우 생각하기도 싫어 크크 맞아 크크 다른 직업 많은데 굳이 고르진 않을 것 같아 위계 질서 철저하고 이것저것 통제도 많아서 별로인 내 성격 알잖아? 지시받거나 누가 명령하는 거 딱 질색인 거 크크크 아마 이 세상 모든 직업 중에 나랑 가장 안 맞지 않을까? 크크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